오늘의 1위 주자는 정찬균 정찬균님께서 1위에 입사하셨습니다. 31위부터 5위까지 남자부의 입사한 자여러분 모셨습니다. 사회안전 국맹 통합! 화이팅! 감사합니다. 대망의 5kg대 여자부 1위입니다. 여자부 1위 정주빈 21분 12초로 대망의 1위에 입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1위부터 5위까지의 입사자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사회안전 국맹 통합!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까! 싸움의 5위 반갑습니다 Привет 안녕하십니까! 슬픈 남자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보렸던 것 같아 여름에 하였어요 그곳만 날 갖고 싶었어 아침에 눈물이 너를 보렸던 것 같아 너무 괜찮다 척쓰는 하루 시작할걸 너만 안은 밤을 맺을 흘러 바다와 비는 이모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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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